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들고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통함은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우리 주여 이 죄인의 몸이 한글자막 by 한효정